오랜만이죠? 옥수수 이제 다 따고 몇 개 안 남았어요 오늘은 늦게 옮겨 심은 옥수수 겨까지에서 자라나서 새로 심은 옥수수가 옮겼어요 수염도 바짝 말랐고 만져보면 딱딱해요 따볼게요 늦게 딴 옥수수도 똑같이 맛있을 것인가 습판드에서 사는 벌레들 벌레를 피할 순 없어요 벌레가 가고 있냐 벌레야 카라가 갔습니다 벌레가 많이 와가지고 잘 익었나 안 모르겠는데 천천히 벌레가 많이 그랬어요 좀 더 깊고 벌레가 많이 됐어요 벌레가 많이 됐어요 오 괜찮네 짜잔 알알이 그래도 괜찮네요 늦게 심어도 오수수가 되는구나 크기가 크진 않지만 알갱이가 큰 걸 보니까 맛있겠어요 다시 한번 짜자 수염도 뿌려먹고 할 수 있겠네요 고마워 옥수수 안녕